아까 빌려간 내 폰 좀 줄래? 어... 어... 여... 여기... 와... 이렇게 폰 잘 만들어 놓고 왜 홍보를 안 하는 걸까? 마케팅이 리얼을 못 하지 않냐? 그러니까 말이야, 큐! 뭐? 완전 짜는 보조멘터리가 7,000원이라고? 딱 기다려! 아... 7,000,000원이라고? 맥북 프로는 다른 것보다 스피커가 너무 좋다! 너도 한 번 들어볼래? 어! 느새! 부터! 힙합! 뿜나먼저! 방수 방진 120Hz 그치! 글라스틱에 SD카드 슬롯까지 가준나? 자! 이제 누가 보급기지? 난 준비성이 철저한 남자! 저번과 같은 실수를 하진 않는다! 아니 LG가 어떻게 이런 마케팅을 우리도 질 수 없지 않습니까?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